상처받지 않는 관계를 형성하는 법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대다수가 일정한 주기로 심각한 외로움을 겪는다. 학교나 회사에서는 사람들과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잊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집에 덩그러니 앉아 외로움에 젖는다. 사람을 만날 일정이 없는 주말은 특히나 그렇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휴일과 생일은 1년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분명한 해결책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나 혼자라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도 사실 힘들고 괴롭다. 주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일 뿐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거부에 대한 공포와 사람들에게서 평가를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다.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서 거부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거부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두뇌의 영역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정서적 충격을 느끼는 영역과 동일하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특히나 두려운 지점이다. 본인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등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친구가 거의 없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 괴짜, 왕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다. 모두가 외롭다 자신만 외롭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키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린다. 그 강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낀다. 여기에는 진화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인류 역사상 그리 멀지 않은 시기까지만 해도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 때문에 우리 DNA는 인간관계를 갈구하도록 설계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신체적 안의를 위해 반드시 집단의 일원이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유대감을 느낄 때 확실히 정서적인 건강도 향상된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면 만성적 외로움의 폐해는 심각하다.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쁨과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한다. 감정관리가 힘든 사람에게 외로움은 정서적 고통을 폐로 증가시킨다. 또한 집중력과 주의력을 저하시키고 노아는 물론 죽음까지 앞당길 수 있다. 외로움의 원인 찾기 외로움도 힘들지만 인간관계도 만만치 않다. 친구와 크게 싸우거나 연인과 이별을 경험해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외로움의 해결책으로 인간관계를 택해야 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망치느니 차라리 외로움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우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이유가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비판을 받는 것이 싫다는 등의 두려움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두려움 때문이라면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 기회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로 당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정서적 고통은 낮아질 것이다. 한편 인간관계는 여전히 피하고만 싶은 것이라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자신은 타고나게 비호감형이라거나 사람들은 당신에게 상처만 준다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그런 생각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니와 잘못된 일반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조금만 더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내 자신의 신념이 틀렸다는 증거를 금방 찾게 될 것이다. 가령 고의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신이 그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일부러 했든 모르고 했든 당신에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은 고작 몇몇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사실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당신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친구가 된 사람도 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와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지 못했다 해도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다른 사람들과도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혼자 지내는 게 그나마 최선이라고 결론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정말 최선의 해결책일까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심리 치료사와 상담을 하거나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상적인 대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면 상대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다. 주변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탓에 더 이상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가려낼 방법을 배우면 된다. 자기 자신을 무력하게 방치하는 탓에 친구나 사람을 사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울증 치료가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우정을 쌓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알아야 혼자의 길을 선택하든 대인관계를 위해 노력하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아직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갈 준비가 안 되었다고 판단되면 외로움을 느끼는 자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동시에 다른 방식의 의미 있는 교류를 통해 외로움이 주는 고통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외로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 외로울 때면 난 연락할 친구도 없는 패배자야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서적 불편함만 가정시킬 뿐이다. 힘겨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비관적인 생각을 버린다고 당장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된다. 마당에 잔디가 듬성듬성 빈 곳처럼 외로움을 그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풍성한 잔디밭을 꾸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금 빈 곳이 있다고 해서 멋진 정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